구독자와 좋아요! 구독자 좋아요! 오후을 입을 능력하러 가는 중 觉 내게 딸기 raft1.5.4.4 ium 3.5.5 화 2.5.5 문득 생각에 거니른 동네 어딘가 조그만 적은 거리 일렁일렁 흔들리는 불빛도 맑은 색들로 가득한 풍경 이제는 조그만 넓은 거리 익숙한 너의 귀를 맴돌아 You're my star light shines on me 곁에 없지만 You're my star light shines on me 닿을 수 없는 노을에 살짝 붉어진 얼굴 입가에 살짝 맴도는 미소 담담하게 두고 봤던 그 목소리 손끝에 단 조그만 떨림 용기 내뱉은 수줍은 고백 기억 속에는 모두 네가 있어 You're my star light shines on me 곁에 없지만 You're my star light shines on me 닿을 수 없는 Hello, my star light shines on me 자, 오늘은 조금 중요한 내용 전달할게. 집중해 줘. 첫 번째로 대표님과 본부장님과 상의해 본 결과 본정 관리는 이수정 씨가 하기로 했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 네. 회의 중이셨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에 일본 쪽에서 오신다고 하니까 알고 계십시오. 네. 그럼. 백화점 MD한테 메일링 했냐고. 아, 예. 보냈습니다. 그럼 그쪽 의견 어떤지 정리해서 나한테 보고해. 백화점 건 중요한 거 알지? 아, 예. 자,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옥 대리. 백 대리는 본정 가서 이수정 씨 인수인계하는 거 좀 도와줘. 아, 예. 그리고 정 팀장은 MD한테 온 파일 나한테 보내주고. 아, 네. 예. 자, 수고들 해. 예. 네. 수고하십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본 말. 아, 이거 감염문이 생기고 왔어? 네? 지금 가면 돼요? 네. 정 팀장. 예? 무슨 일 있어?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아, 아니에요. 그래, 그럼 수고해. 오늘 정말 왜 이러지?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연결이 되지 않아, 뒤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면. 시연아! 회사에서는 직책 불러주세요. 어. 일본 바이어가 왔는데 통역 좀 해줄래? 캐데리가 일본어를 못하나 봐. 알았어요. 시연아. 이따가 시간 괜찮으면 저녁 같이 할래? 자주 갔던 와인바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네. 네. 안 올 줄 알았는데.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잠깐 할 말 있어서 왔어. 더 이상 우리가 불편한 사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는 좋은 남자 만나서 정착하고 싶고 너도 좋은 여자 만나라는 말 이 말 하려고 왔어. 다시 한 번 생각해줘. 그래, 나도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봤어. 우리가 어떻게 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너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 꼭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아직도 난 믿을 수 없어. 아직도 난 믿을 수 없어. 아직도 난 믿을 수 없는 거죠. 아직도 난 믿을 수 없는 거죠. 유난히 더 길었던 오늘 숨길 수 없었으니 그대도 나를 위로하지는 말아요. 헤아려질 수 없겠지만 잠시 쉴래요. 조금 지쳤을 뿐이죠. 이제 조금씩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요. 아픔이 오네요. 결국 이렇게 된 거죠. 두려워하지만 이젠 난 멈춰낼 수 없어. 고마워요. 다신 되돌아갈 수 없겠지만 난 후회하지 않겠죠. 난 후회하지 않겠죠. 난 후회하지 않겠죠. 난 후회하지 않겠죠. 눈을 감아요. 날씨가 사랑합니다. 네. extent 흑